찬스 있어요, 찬스? 무슨 찬스? 셀러브리티 찬스 니가 안해 찬스, 셀러브리티 누가 있어? 아유 네? 아까봐요, 잘 잃어버렸어 아유 번호 있어? 그때, 저번에 뵀을 때 아니, 그깐 정답! 아유 번호로 받았어? 아니, 그깐요 아유 번호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줘? 아니죠, 아니죠, 저희 앨범이 나왔는데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분 통해가지고 연락처에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남겨라 해가지고 그때 날 보기 때문에 그랬죠 야, 완전 프로듀사네 아, 우산 받으면서 번호 딴 것처럼 어문볼들 순위가 번호 딴 거 아니야 어, 일단 아유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자 전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, 근데 진짜 번호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야, 어셀러브리티 아, 쩐다, 짱이다 여보세요? 어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네, 아직 갈게요 하하하,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바쁘세요? 혹시 8시에 뭐 하세요? 여덟... 여덟이요? 오... 여덟이요? 8시에 저희가 공연을 하거든요 거기 놀러 오실래요? 지금 심장이 몇 개 빠졌어요?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? 그냥 오시면 돼요 아... 어... 네, 이따 뵐게요 네... 아, 왜 이래? 아니, 내가 지금 처음 통화한 거라고 오... 와, 쩐다, 얘... 너 뭐니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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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